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아 맛있다 너 입 좀 닦아야 할 것 같아 너를 안 한번도 롯덩이 에게 뱉고 싶어요 아 맛있게 말이죠 하시오 아 맛있게 말emás 헷갈빈 야 오시오 하시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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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빨리 치우다. 그래. 당할 거 좀 가져와봐. 다 담았다. 다 담았다. 이리 보자. 다 담았다. 다 담았다. 다 담았다. 나 떨어지면 너 죽어.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. 다 담았다. 왼쪽 왼쪽 왼쪽. 왼쪽 왼쪽. 쟤 혹시 요새 알바 두탕 뛰냐? 언제 왔어요? 좀 전에요. 내일 저녁에 시간 어때요? 저 공짜 영업이 생겼거든요. 제가 연락할게요. 다 담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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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기분 좋더라 이거. 기분 더 좋은데? 뭐야? 귀여워가지고. 뭐야? 다 담았다. 니가 아까 엄청 무거워가지고 내가 힘써서 그렇잖아. 죽을래? 내가 뭐 사다 줄게. 기다려. 담았다. 옥팟방! 문 좀 열어봐. 아직 안 들어온건가? 아휴 이게 뭐야 이게 청소 좀 하고 살으라니까 아니네 드럽게 말도 안 들어 쳐먹어요 아니 이걸 또 가지고 왔네 아휴 하여튼간 우리나라는 알코올 등록이 너무 많아 아휴 아휴 내가 왜 이러지 차은우! 은호야! 입감파 어? 어디갔지?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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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아휴 아휴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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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